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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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영원한 꿈은 멈추고 넌 볼일 때 이 잠지 나면 난 내 단위 정도 어 예 무단의 산만 어 산하의 산만 이 빛을 염보니 어 보일거잖아 우리 진짜 분위기가 최근에 온 것 같아 서당합니다 서당합니다 서당 앞에 계신 여기 테이블 테이프 여자분 계시죠 제가 이따가 5만원씩 조금 부르신 분이에요 지금 부른 사람들이에요 이따가 공연 끝나고 같이 사무실 거 보세요 우리 오마랑 내고 가게 내고 가시자고? 내고 가시면 저희야 좋죠 훌륭하신 분 그러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아버지로 남당한 대하주치장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행복하다로 즐거다로 건강한 우리이시기 바라면서 여기 있는 바람이 자리하고 다같이 박수와 감성합시다. 그리고 lt 그리고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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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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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